access를 보시면요. 장소로의 접근을 의미하고요. 장소로의 접근. 물건의 경우는 그렇죠. 이용하는 기회. 입수하는 기회. 물건을 이용하거나 입수하는 기회. 사람의 경우에는 접근이나 면회가 되겠죠. 접근 또는 면회. 동사로도 쓰입니다. 어디어디에 접근하다 또는 입수하다 이용하다. accessible. 접근 가능한 또는 이용 가능한. accessible. have access to... 하면 모모에게 접근할 수 있다. 또는 출입할 수 있다. have access to... 모모에게 접근할 수 있다. 또는 누구누구를 면회할 수 있다. 모모를 이용할 수 있다.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have access to research files. have access to research files. 연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